이렇게 흔적을... 뭐가 있을지 몰라요! 바꿔서 발전 진짜... 여기... 하도 안 무섭거든요. 그냥 높아서 무서워 너무 높아. 높아서 무서워요. 모서리에 손이 흘러갑니다. 조금만 더 이쪽으로. 모서리를 딱 맞춰보면... 사람이에요? 사람이에요? 누구세요? 누구요? 잠깐만 누구예요? 설마 사람 죽여? 필요해요 한번 가볼래요? 누구세요? 뭐 보여요?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진짜 깜짝 놀랬다 진짜 깜짝 놀랬죠 진짜 하지 마요 진짜 깜짝 놀랬죠 인형이에요 인형 깜짝이야 진짜 저거 뭐예요? 누가 해두신 거예요? 저 움직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영화 하시면은 제이 아니 진짜 이거 너무 기저할 거 같은데 제이 아니 진짜 이거 너무 기저할 거 같은데 제이 걸로 그 네 또 무슨 부서지 안전한 거 이렇게 안전한 거 안전한 거 좀 이렇게 안전한 거